이게.. 이게.. 이게 그.. 어릴 땐 진짜.. 어릴 때 되게 많이.. 땡큐! 잠깐만요! 편지가 있어요! 안녕하세요. 트위터 코리아입니다. 한 해 동안 트위터를 사용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. 정말 감사합니다. 이거.. 트위터기.. BTS 트위터기.. 이거 이거 이거.. 간식 속이 딱.. 그러니까 우리 뭐 해야 돼. 우리 뭐 해야 재밌지. 간식 속이야. 이거 지는 사람.. 뽀뽀하게 할래요? 뽀뽀하게? 전 개인적으로.. 슈가 형.. 슈가 형을 레몬을 해볼 거 재밌을 거 같아요. 다 지옥이야. 누구보다 복숭아 할 거 같다. 잠깐만.. 디테일하다고요. 리트윗 해시태그.. 리트윗 인용하기 BTS 트위터기. 아까 저기 그 벌칙이 써있었잖아. 제생님 원래 그런 거 같은데.. 일단 틀리려면 리트윗으로 틀려요. 그러니까 이게 봐봐요. 보시면 알겠지만 리트윗..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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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.. 리트윗 모양으로 치면 간식 속이.. 그러면 이거 이거대로.. 이게 다 있는데.. 순서는 어떻게 할까요? 순서는.. 저부터 해서 슈가 형까지 이렇게.. 제가 못 하는데.. 오케이?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. destie옥 Tap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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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ip xu plet ע w one w 우와 우와 마찬가지 대담하신대? 그러면 내 차례가 돌아오면 나는 맨 밑에 거 뺄게 맨 밑에 거 안 빠지지 나도 복수 트위터기 트위터기 아 뭐야 트위터 그래 간식을 사고 그걸 간식 인증 트윗으로 하는 걸로 하자 그래 간식 사야 한 번 하지도 못해 야 이거 연습게임으로 치고 연습게임으로 하고 한 바퀴 하자 너무 재미있어서 멤버들이 다 이렇게 한 바퀴이 돌아가야지 이번에 슈가연부터 하는 걸로 하고 끝을 해보자 나 방금 겁나 잘하는 척 하다가 죽었어 그러니까 그래도 죽는 거야 아까 진영한테 따라하는 거 아니야? 그러니까 진영이 아가탕이 했는데 오 멋있데 나만 보여주지 않겠네 웃으면 된다 이 형은 뭐 하시는 거예요, 뭐하시는 거예요? 뭐하시는 거예요? 형, 이에 것 아니야 미장 빼라고요 진짜 형 게임 재미없게 하실 거예요? 띠힛띠힛띠힛 아이 부드러운 게 tracking 그치 이따가 또 반말을 또 하도록 할게요 자 V 아 이거 마지막 강화는 완전 명하네 호수 둔다 호수 둔다 감사합니다 잘 빠진 그렇지 여따와 잘 골랐네 아싸네, 어! 아 불안하다! 파괴 신이 나왔다. 형 파괴 줘요 건드리는 거 안 해도 돼요, 다른 거 해도 돼요. кра에선 남순이 불안한데, 남순이 불안한데, 빨래 갈래. 오해! 쟤 오기 전에 끝났어 야 이거 너무한거 아니냐? 아! 아! 아 재밌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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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일단 도전하면 재밌다 너는 잘해서 재미없는데? 너 빨리 한 마디 해! 정의기 할거냐고 빨리 하라고! 나한테 왜 하고 왜 안 하는데 내거 빼면 되나? 이거 빼라 이렇게 천천히 하는 일이다? 이거 빼면 돼 아니 딱 보이잖아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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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빼라 했다가 안 빼진다 이게? 잠깐만 기다려봐 한눈에 딱 보이지 않아? 그게 딱 보이면 제가 그렇게 안 했겠죠? 재밌게 해볼까? 자 1, 2, 3 이게 될까? 오! 끊었다 시간이 끊었다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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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간은 분명 잘해 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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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얘가 못하네 얘가 못하네 잘했어 레몬에서 안 걸리면 다 없다 너희 쪽 다 없다 내 말 못있 waren 재밌어 재밌어 엄마 너무 한거 아닌가 호경이네 내 차례 오기 전에 무조건 누가 한번 걸린다 모르는거야 아니 아니 걸릴거같아 진형 너무 잘해 끝까지 가면 진짜 재밌을거 같은데 아 망했어 나네 이거 나잖아 진형 잘해 무슨 금고 막 여는듯한 나네 이거 나야 이거 이거 어떻게 해 이거를 이거 왜 이렇게 안빠지냐 이제 반빠졌어요 아 진짜? 플레이 플레이 김석진 진짜 안나오네 이거 에너지 바같이 생겼다 어떻게 해 발사 벌칙하러줘 봐 벌칙하러줘 벌칙하러 줘봐 어디갔어 이제 봐야돼 내 차를 오기 전에 무조건 걸릴거 야 자꾸 한마에 확 빼 해시 태그 다음 차례에 딱반만 씨니 다 살리셨어 가운데따 해도 돼요? 정재효! 자 BGM 깔아주세요 걸렸어! 뭔데? 뭔데? 스윗이야? 아냐아냐 빼겠다 뭔데? 잘해 애들! DTS 형 이만큼 빼서 빼야죠 아 잘하네 아 무섭다 이거 아니야 아니야 시가형이다 시가형이다 다하네 이걸 어떻게 하냐 전정국은 잘해 최소한 지지는 않아 전정국은 너무한거 아니냐 전정국 7명이면 칠 때는 안한다고 너 진짜 카드 슬래시하게 생겼는데 간식으로 오! 걸렸다 걸렸다 거기는 약간 비례상으로 좀 안맞지 않냐 비례상입니다 야 이거 너무한다 진짜 이거 잠깐만 나한테 다시 봤어 비례상으로 넘는 남자 어떻게 재미있게 네가 죽냐가 이 방탄밤의 관건이야 이건 절대로 못 빼고 내가 저거 뺀다 제가 보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형은 죽어요 이거 남자 이거 어때 이거 맨 밑에 있는게 아 뭐 그래요 진짜 맨 밑에 이거 두개 동시에 빼면 인정해 죽어 나랑 뇌생담인데 생각만큼 하겠어 맨 밑에 있는거 두개 동시에 잘 빠진다 어 아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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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쉽게 빠져 흔들흔들 한다 얘랑 누우면서 무너뜨릴 수 있어 이거 몰라 손 진짜 많이 떨린다 너 수준증이니? 이거 무슨 손이 이런게 무슨 증이야 뭐 많이 깨부신 이유가 も 많이 깨부신 이유가 여기 있었네 우와 진영아 이 분의 친구야 지민아 나한테 다시 오지 않겠지 성은 나한테 다시 오지 않겠지 내 분의 친구야 진영이 잘하네 나 잘 찾아되네 아냐 몰라 모르는거야 진영이 잘하는 거 찾았어 왜그래 아 몰라 몰라 모르는거야 모르는거야 뒷끝에 이게 와 이건 위에도 뽑기가 힘들겠다 제이홉 다 떨어트려나서 위에 쌓는데도 흔들흔들고 와 힘들다 이거 야 진짜 재밌다 그렇지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케이 됐어 됐어 자 됐어 끝났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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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낚아줘 오는거 아니야? 자 여러분 재미를 원하십니까? 안 움직여요 자 안 움직인데 억지로 한번 빼보도록 안되겠어요 이거 빼야되는데 이게 재밌는거 야 그거 빼야 재밌는거야 지민야 그거야 야 그거 빼면 그 다음은 다 죽는거야 이거 빼주면 내가 진짜 멋진 남자인데 진영 스킬을 사용하라고 공상선생님 가장 남자다운 남자 지민야 방금 뭐했냐 따따따 별 가령 호감 사랑해 뽀뽀하면 안돼 슈가형 슈가형이 저랑 뽀뽀하실래요? 제가 이거 수행해야되는거잖아요 슈가형이 저랑 뽀뽀하실래요? 슈가형이다 슈가형이구나 잡았으니깐 슈가형이 뭐해 슈가형이 왜 뭘 해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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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뭘 해?